좋아. 어디서 자꾸 어떻게 다뤄지? 천장을 뚫었잖아, 지금. 응. 그럼 지금 위로 지금 뭐가 있어? 이야, 무섭네? 빨리 한 번 해봐. 올라가 봐. 있어? 있어. 아니, 사람은 나한테 무섭다, 계속. 지금 열어봐. 열어봐. 열어봐, 열어봐. 전기로 다 연결했네. 응. 오늘도 다 소중독. 잘 나간다. 응. 오! 잠시만요. ersch. 안녕? 한번만. 구멍이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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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을 풀어주시겠다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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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랑 같이 한 달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. 생일 축하해, 기가가. 생일 축하. 생일이래요.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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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창문의 봉으로. 이거 합성 어플 아니죠? 멸치 똥 따다가 언니가 지금. 너무 예쁘다. 내 맘에 진동해. 시들렉. 내 맘에 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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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. 나 이거 해봐. 나 이거 해봐. 갖고 내려볼까? 응. 나 오카리나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. 여기 있어. 어디서 오지? 어디서 오지? 내 맘에 샷.